현미 식물질을 하면요. 여드름 치료 아주 쉽습니다. 여드름 얼굴에 주로 많이 나죠.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에 다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 이외에 다른 곳은 감출 수가 있습니다. 옷을 입어버리면 되죠. 그런데 얼굴은 감출 수가 없어서 상당히 곤란합니다. 특히 여드름은 젊은 층, 학생들에게 잘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도 외모에 많이 신경을 쓰는 그 식의 여드름이 나버리면 굉장히 일을 많이 먹죠. 여드름은 우선 생활하는 데 좀 불편하지만 나중에 흉터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요즘 외모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여드름 치료하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현미 채소 과일 먹으면 이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됩니다. 여드름이라 하는 것은 피부에 있는 기름샘의 기름이 충분히 잘 배출되지 않고 너무 많은 기름이 나오다가 기름샘이 막히는 것입니다. 뭐든지 정체가 되면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겨서 나중에 고름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붉어져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 피부에는 두 가지 샘이 있습니다. 하나는 땀샘이 있고 하나는 기름샘이 있습니다. 기름샘을 피지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피는 피부라는 뜻이고 지는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피부 기름샘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땀 그리고 이 기름은 피부에 적당하게 나와야 됩니다. 땀은 체온을 조절하는 데도 이 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람 피부에 적당하게 물기가 있어야 됩니다. 건조하면 안 되니까요. 또 기름은 사람 피부를 약간 기름칠을 해줘야 약간 탄력성도 있고 부드럽고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또 피부에 건조해지지 않도록 뭘 바르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몸에는 자연적으로 피부에 기름이 나오도록 돼 있는데 이 기름이 너무 많이 나오면 이게 피부에 번질거리고 개기름이 흐르는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조금 문제가 되죠. 특히 이제 머리 밑에 기름이 많이 나오면 지루성 피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기름은 적당히 나와야 됩니다만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많이 나오면 기름은 끈덕거리니까 끈끈하니까 나오는 길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기름샘이 막혀버리면 그리고 막힌 상태에서 계속 기름이 나오면 안에 기름이 채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세균에 의해서요. 그러면 또 고름이 나올 수도 있고 붉어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얼굴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외모에 직결되는 문제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래서 여드름 치료하는 방법은 피부에서 기름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피부에 땀샘이나 기름샘은 피로부터 땀 혹은 기름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피 속에 기름이 적게 만들어야 됩니다. 피에 들어있는 기름 두 가지 종류입니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입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은 피부를 통해서 배출이 되지 않고 중성지방이 배출이 됩니다. 그러므로 중성지방을 줄여야 됩니다. 중성지방을 줄이는 방법은 간단하죠. 중성지방에 많이 들여있는 식품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동물성 식품입니다. 식물성 식품은 중성지방이 아주 적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성 식품이라도 많이 먹어버리면 중성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결과가 됩니다. 자연상태의 식물성 식품은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현미, 채소, 과일을 많이 못 먹습니다. 어느 정도 먹으면 배가 차기 때문에요. 그런데 식물성 식품이라도 많이 먹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가공한 식물성 식품입니다. 특히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곡식, 채소, 과일 중에서도 곡식입니다. 그러므로 곡식을 많이 먹게 만들면 안 됩니다. 현미는 많이 못 먹는데 백미는 많이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루 음식은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시켜버리면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흰쌀, 흰 밀가루, 그리고 반려된 빵, 그리고 가루 음식, 국수, 라면,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걸 먹으면 몸이 들어가서 중성지방으로 변해서 피 속이 많아지고 그러면 피부로 중성지방에 많이 배출이 되고 그러면 이제 기름세에 막혀서 여드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는 특히 젊은 사람들, 학생들, 현미채소, 과일을 먹고 고기, 생선, 계란, 우유, 그리고 현미채소, 과일이 아닌 다른 식물성 식품을 먹으면 여드름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물론 식물성 기름이지만 기름, 식용유요. 절대로 튀긴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동물성 식품과 마찬가지로 몸에 해로운 것이니까요.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 쓰는 분,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끊어보십시오. 그리고 현미채소, 과일 먹으면 아주 쉽게 낫습니다.